자 뭐 이런 장갑 예 봐도 막 이 샘물이 따타타타타 붙어있는 이런 장갑도 보이고 이런 어휴이 묵직합니다 묵직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이건 이건 산소 절단할 때 절단할 때 쇠는 열로 잘라야 됩니다 불로 산소 절단할 때 삐뚤어지게 안 듯하게 잘라야 됩니다 욕을 안 쓰면 절단 나는 거예요 아 예